바이크가 이렇게 하울링이 약간 있으신 것 같지? 그냥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어디 갈 거예요? 거기? 채팅 켜져 있어 음 그래서 그러신가? 음성 음성 인게임 보이스 음성 그라라고 푸친키 가자 네 적용 이 게임 보이스 쟤 때문에 여기 있어 뛰래 야 뛰래 아이씨 이걸 이걸 맞춰 이걸 이거를 맞춰 그 다음에 엘을 봐 일단 한 팀은 확실히 보이고 난 두 팀인 것 같은데 거리를 봐서 한 팀은 확실히 보이긴 하네요 한 팀인데? 한 팀인가? 한 팀인 것 같아 한 팀? 어 한 팀은 저기 푸친킵 쪽에 셀파민 집 쪽으로 한 팀에 도와봐 어어 저 위치에 도와봐 어 저 위치에 도와봐 도현 있는데 바로 12 다시 바이트 형 집으로 붙는다 바이트 형 집으로 붙는다 저 위치에 도와봐 어? 형 그 차로 하나 뛰어가는 거 봤어요? 이 집 안에는 있나봐 문 닫아 문 닫아 여기 사운드가 들리는데? 내 앞에 하나 여기다 죽었다 이 씨발 새끼 2층? 2층 손 아니네 사운드는 듣기 있었는데 나갔어 누구? 너 어차피 못살리잖아 아니야? 아니야 맞아 어디? 어디? 내 앞집이 하나? 아이 한국인 짜는 거라도 한국인이잖아 제발 그냥 가 잘가 안 돼 제발 제발 내 집에 양쪽으로 하나씩 아 하나는 형 발소리구나 응 누구 발소리 났는데 밖에 하나는 질 거 아니에요? 집어넣는데 다시야 있네 뭐야 이거 2-2 있었다 내가 죽이는 한국인 한국인인데 살려달라고 응 하나는 둘 셋 둘 셋 둘 둘 셋 둘 셋 셋 셋 둘 셋 셋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-1 동이 하나 확인. 이쪽에 있네. 마이크로우치도 잘하네. 2-1 동이 하나 확인. 0-1 동이 하나 확인. 다시 teammate. 어 있다 어 있다 한 대 이거 피 없다 나 쏘는거 어디지? 빨간 빈 건물 하나 더 대야를 하나도 없어 빨간 빈 건물 하나 있어요 아 아 이쪽으로 빠져주세요 아 뒤뒤에 아 뒤뒤에 총알 어디서 날라오는거지? 총알 어디서 날라오는거지? 빨간 빈 쪽이 없어요 빨간 빈 쪽이 없어요 아 구상 없는데? 아 구상 하나 드릴게요 나도 이거밖에 없긴 한데 네 2층 총알이 하나도 없어 어 피 없어 어 싸워야지 이리 와 이 건물 끝방에 있어요 네 네 아 아 나 있는 건물 내가 그냥 압박만 하고 있어 여기 수리탄 있으면 쏴 줘 거기 몇 층에 있는데?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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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 방에 있어 차는 없다 들어가자 아 내가 맞았어 안쪽 방 오른쪽에 있어 막 기다려 뛰어내리는건지 몰라 아 전 확인 안했어 아 있다 있다 안쪽 방이 어디야? 화장실 쪽이야 아니면은? 아니 화장실 말고 안쪽 방 있잖아 안쪽 방 있잖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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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아 나 구상 하나만 먹어 아 위도 겁나 빠른데 흐흐흐 소염기 떨굴게요 어차피 중요한 건 내가 먹어 7탄쯤 없나요 혹시? 어 난 23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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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엠피 있으신 분? 제가 5탄이랑 다 뚫어놨어요 네 자 그냥 가야되네 네 네 여기 소음기 떨어뜨려 다 아 SMG 나 우지 밖에 없어 아 나 이거 아 개팀제 이씨 아 나 이거 에스틱 와라 쟤 바로 사망이었죠? 네 배율이 있어야 되는데 나 AR이나 총 발견하면 발견 줘야 돼 아까 M4 있잖아 다 먹어봤잖아 어? 나 M4 안 먹어봤는데? 헐 M16, M4 다 있었네 자기장 왔어요 나 앞에 탈 거 없다 아까 그걸 착오해도 좀 가져오잖아 아까 그걸 착오해도 좀 가져오잖아 사기장 멀다 차 있지 않을까 하는 차 있지 않을까 하는 차단 멀다 차단 멀다 차단 멀다 내가 구성 하나 비둘게요 차단 멀다 향상 차단 멀다 차단 멀다 저 2빵빵, 궁대 15개 저도 1빵빵이요 1빵빵이 뭐야? 구독당자, 저녁 드링크 2빵이야? 없잖아 3빵빵, 뱃털 일요일 배고파 지내 그렇지 세 먹어, 거기 메뉴 많도면 아 닭토리탕 먹고싶다 올라와 야 근데 너 벌써 내려갔냐? 뭐 니가 좀 놀아줘야 내가 성중이 있잖아 성중이 발끈했어 성중이도 있고 성중이도 있고 놀아주는 게 하루 이틀이지 일요일에 일요일에 놀아주는 게 있는데 너 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내가 놀아주지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냐 뭐 해야 되는 거야 내 고등학교 친구가... 그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지 성중이 한때 꽃미남이였잖아 아 존나 웃겨 한때 아 겁나 웃겼어 그래 내 현타기 표정 진짜 장난 아니었어 왜? 이 새끼 왜 의심하겠어 약간 친한 척하나? 아니 막 진짜 진짜 옆에서 계속 알짝알짝거리는 거야 뭐 막 말하려고 뭔가 할까말까말까말길면서 막 알짝알짝거리는데 이 새끼가 쌩까나 막 이런 그런? 내가 안은 한 줄 알지 안 돼 뭐 하지 있어요? 자기장 알죠? 어디로 갈까요? 1등이 뭐 갈까요? 솔직히 그때 그 아줌마가 니네 사장인 거야? 어 생각보다 그렇게 아줌마가 많잖아요 50달이야 아 그래? 무한이 아니네? 한 바이정 또 수질해 아들이 차 나눠놓고 하잖아 아 여기서 한 번 보고 가는 게 어때요? 여기서 한 번 보고 가는 게 어때요? 다운해 아 내 떨려 순대 다 하죠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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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거기 깨어있어 뒤쪽으로 굽는다? 확인 아이 망각이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 나 띄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나뻑 아 아 아 그이 깨지면은 네 아 있어 아 뭐야 아 퍼센트 뒤네 끝판다 보는데 끝판다 한 대 아 물이 없는데 거기 지금 두팀 있어요 아 아파 너무 못한다 일단 여기 있어 안 맞네 오른쪽 끝에 하나 아 수리탕 맞았어 누가 왔나 피하려고 이거 맞았네 피하려고 이쪽에 있을거야 패스 차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두팀이 있어서 고마워 아 아 어우 사이버가 없어 사이버가 없네 혼자 다 했죠 자, 여기 시즈는 끝났죠? 끝났어 빨리 빨리 하이버가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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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맞았지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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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있었어요 한 명 더 있었어